이거 기화예요? 뭐야? 기화가 있어. 역사 스멜이. 크라우 언니 옛날에 이거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격파? 아 있어 있어. 언니 몇 짠까지 깰 수 있어요? 국공에서 열 짠. 무서운 사람이네? 잘해야겠다, 크라우 언니한테. 잘하자. 자, 오늘 미와바기에는 카와를 5매 준비했습니다. 5마도 카와를 해보셨어요? 카와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지진이 없을때는? 정말 안전합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요. 이제 미와바기, 제가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이거? 그런 느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삼세 사이드 뭐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 무서워. 아깐서 야 antic 지금 좀 무서워. 야, 야, 야. 야, 야, 야. 자, 이제 그 자고에서. 야, 야, 야. 야, 야. いやでも怖い 大丈夫?自分のいいでしょ? いいよ? なんとメンバーの中で一入を争う響力の宮脇が 気合いで見事5枚の河原割に大成功! 行ったよ、お前! 大丈夫? 大丈夫? え、普通に痛かったですよ